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어저께 그 선택부식 셀렉트 하면서 회주철과 주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회주철 보통 주철은 편상흙연이라서 충격받은 깨집니다 그래서 용접도 잘 안되고요 주철은 거의 순철은 공간이 너무 많고 강철은 능도 공간을 강력한 시민 타이틀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주철은 흙연이 생기면서 그 공간에 사라지니까 거의 밴딩이 휘지 않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게 길쭉길쭉 하다보니까 약하다는 흙연이 흙연이 우리 샤프심, 펜슬 샤프심 쪽이 주철입니다 흙연입니다 그래서 똑부러집니다 용접도 잘, 용접하면 왜 잘 안되냐면 이게 공간이 거의 없으니까 열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때 추정이 잘 안되면 열이 잘 못 늘어났다 못 줄어듭니다 그래서 잘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쓰지 마시고요 아주 압력이 낮은 곳, 온도 낮은 곳, 그 다음에 폐수처리 계통이 있는데 좀 쓰실 수 있는데 밸브라든가 펌프케이싱, 구제용광으로 쓰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요 보시면 흙연이 동글동글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흙연 만들면서 옆에 있던 시민 타이틀을 다 흡수해 가지고요 빨대처럼 빨아 때려 가지고 흰색이 순철이거든요 무르잖아요 순철이 공감이 많잖아요 여기다 다 모아 놓으니까 약간 무른데다가 그 다음에 흙연이 동그르니까 충격받아서 안 깨집니다 그 다음에 늘어나는데도 약간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순철, 무르는 순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얘는 골고루 다 퍼져 있는 거고 얘는 전체에는 여기 모여지면서 이렇게 순철화 시켜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래서 구상 확인 조치할 FCD 닥타이를 앞으로 쓰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선택 부츠 중에서 구리 아연이니까요 황동이죠 황동 이게 약 40%니까 육사 황동이에요 육사 황동 육사 황동 구리 60에 구리 아연이잖아요 구리 아연 중에 누가 더 부식이 잘 됩니까? 아연이 잘 됩니다 약합니다 구리는 강하고요 그래서 알파 베타라는 게 있는데 알파 쪽은 구리가 많고요 구리가 많고 베타 쪽은 아연이 좀 많습니다 아연이 구리 리치라고 그러죠 부드럽다 아연이 부자다 부자다 그런 뜻으로 리치 해 가지고 그럼 아연 쪽 많은 곳 베타 쪽 쪽이 아연이 결국은 부식돼 나가는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갔어요 보시면 스폰지처럼 되어있죠 이렇게 해면 이렇게 이렇게 전체 부식이 되고 있는 중이다 500마이크로입니다 이게 선택 부식이다 그래서 황동은 아연이 나가면서 이렇게 부식된다 구리는 남아 있고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부식 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청동과 황동 청동은 구리 플러스 주석이잖아요 SN 황동은 CU 플러스 아연입니다 주석도 상당히 넥성이 있습니다 아연이 이 중에 제일 약한 게 아연이에요 넥성이 제일 떨어져요 그러면 만약에 청동이나 황동을 이렇게 우리가 간판을 만들었 간판을 만들었다든가 이렇게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글자를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청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녹청이라고 약간 푸르게 바뀌어요 원래 노란색이 해야 되는데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푸른색 녹청이라고요 녹청이라고 피막이 생깁니다 그 자체가 부식을 방지하는 거니까 좋은 겁니다 아마는 색깔이 바뀌니까 추른색 바뀌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황동은 어떻습니까 황동은요 황동은 처음에 한 그대로 그대로 노란색 그대로 쫙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빛이 번쩍 납니다 번쩍 그렇죠 이유는 뭡니까 얘는 왜 이렇게 푸른색으로 바뀌고 얘는 노란색 그대로 있을까요 변색이 안 될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연이요 그리고 얘는 뭔가 녹청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녹이잖아요 녹 푸른 녹이 생기면서 이게 피막도 보호피막도 역할을 하면서 푸른 녹이 생기면서 색깔이 바뀌지만 얘는 뭡니까 아연이 녹아 나가면서 시생양극으로 구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구리는 안 떨어져서 지 혼자만 떨어져 나가니까 구리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황동은 이렇게 팻말이 그대로 노랗게 빛이 나고 있는 푸른척으로 바뀌는 그런 걸 우리 또 이렇게 추정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